25만.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라티알입니다. 보라티알, 은, 는 2015년 인적 분할로 설립되어 파스타, 올리브오일, 토마토소스 등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식자들 수입 유통 전문기업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40여개 가공식품 제조사로부터 720여가지의 식자재들과 식료품들을 수입,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국내 총 1900여개 업체의 공급 이태리 식자들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단연간 축적된 레시피 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인 H마워 식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5년 11월 보라물산, 구보라티알 슬래시 분할 존속 회사에서 인적 분할하여 식품 식자들 수입 및 유통 사업을 목적으로 신규 설립되었음 대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의 90여개 가공식품 제조사로부터 720여가지의 식자들과 식료품을 수입, 국내 총 1900여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음성공장 설비 확충을 통해 델리 제품 및 간편식 식품 제조업의 진출, 신선식품 품목 확대 및 부가가치가 큰 특수 야채 공급 설비 투자로 경쟁력 확보할 계획임 제모 대시 치이즈, 버터 등 육가공품과 절임류의 판매 감소에도 음료류의 판매 호조, 농산 가공식품, 파스타면, 올리브유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인건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형 자산 처분이익, 매가 계정 자산 처분이익 발생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큰 폭으로 상승 대시 외식산업의 성장과 이태리 식품의 대중화로 파스타면, 소스류 등의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안성의 신규 복합물류센터를 건설 예정인 바 성장동력 확보 기대,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보라티알의 시가 총액은 780여 권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보라티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41위입니다. 보라티알의 상장 주식수는 675만 730세 주입니다. 보라티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보라티알의 퍼은 3.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2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97배, 119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원, 36억원, 6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번지억원, 14억원, 63억원입니다. 보라티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6번지 71%이고 유보율은 1713.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티알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5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000원보다 4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0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라티알의 종가는 11,590원이며 주가가 보라티알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라티알의 종가는 11,590원이며 주가가 보라티알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보라티알은 거래량 69,330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0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809조, 신한투자증권에서 11,512조, NH투자증권에서 11,481조, 삼성에서 9,601흔세조, 메릴린치에서 4,500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706조, 한국증권에서 9,321조, 미래세증권에서 6,401흔일곱주, 메릴린치에서 5,389조, NH투자증권에서 5,200의 순례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26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보라티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기관은 100%, 유니 계 twor는 Dialog及 geh Ishar ch так 잘하쿠리 군식을 선택해야 합니다.